최근 초등학생과 중학생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장난감인 당근칼입니다. SNS엔 당근칼 사용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돌아다니고 사람을 찌르는 흉내를 내는 놀이까지 유행입니다. 일부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당근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장난감을 현란하게 돌립니다. 당근 모양 칼날이 나왔다가 들어가는 모습이 주머니 칼을 방불케 합니다. 최근 초중학생들 사이에 인기 몰이 중인 당근칼입니다. 온라인에선 당근칼을 조작하는 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넘쳐납니다. 칼이라는 것 자체가 애들에게는 비재지 효과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희석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아이들의 칼놀이 장난이 자칫 생명 경시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